또 거기에 대비해서 역시 아침무호는 늙었다. 이빨 많이 빠졌는데 그걸 밀어붙이지 못하느냐 하는 그런 의혹이 앞섰다고 봐야 되겠죠. 자 그런데 오히려 아침무호가 선제죠. 달라졌죠. 아침무호도 준비를 많이 했을 거예요. 그전에는 좀 내려다봤지만은 아 이거 두레를 만만하게 봐서는 안되겠다 하는 생각을 처음부터 가졌을 가능성입니다. 선제공격이죠. 그러니까 선제공격을 놓치면요. 대부분이 이 파도라는 걸 탈출하러 가야죠. 파도라가 온 다음에는 옮겨서 다 똑같은 이치입니다. 그런데 두렐도 그동안 잘 지급했을 거 아닙니까? 연습을 많이 했었죠. 많이 연습도 했고요. 처음부터 뭐라 쉬는 것이 좋았느냐 나빴느냐 하는 그런 반성도 했겠죠. 그러나 그것이 오히려 확인이 될 수 있습니다. 결과가 역시 그런 결과를 나타납니다만은 길게 가져갔고 없다 하는 식의 아침무호 같은데요. 그러니까 선제공격을 통해서 주도권을 확실히 장악하고요. 그다음에는 두레를 공격을 전혀 허용하지 않는다는데 이게 문제점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이제 아침무호가요. 아주 연습장이 풍부한 것 같아요. 그것도 이 두레를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내려다먹을 하는 거입니다. 네. 선제공격을 한다는 거는 아까는 있다가 선제공격을 당하고 다운도 나가고 그런 현상이 일어났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가 적힌이기 때문에 아침물로서는 선제공격을 충실하게 되면은 그 응원함성이 또 들려지면 됩니다. 아침물로서는 엔선을 슬쩍슬쩍 던진다고 할까요? 그런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날린다는 거보다는 던진다는 말이 훨씬 더 가깝습니다. 아침무호는 더 젊어진 것 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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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손으로 나이크를 닿기도 해요. 네. 뭐 오른손까지 나갈 필요가 없다. 왼손도 충분하다. 뭐 그런 식으로 아침을 합니다. 다가수분들에 그새 처음에 도전하는 것보다 약간 좀 뭔가 신경을 기한다고 할까요? 아니면. 네. 그렇게 다가수면서 타이밍을 죽여버리는 아침무호의 그 랜스 노련. 네. 이런 것도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네. 뒤로 물러서다가 사실 막봉을 했거든요. 스킬이 달라졌죠? 두 개를. 요런 땐 또 양을 주신군요. 두 개를 공격을 할 때 양파를 양쪽으로 벌리는 그런 경향도 있거든요. 대단히 위험한 방법입니다. 절대 노래란 선수, 아쉽어 같은 선수는 그런 것을 진행할 수 없지 않습니까? 대답하도록 하리네요. 7차 방어전 때는 아쉽어가 1라운드에 무릎을 끌어서 끌으며 지금은 8차 방어전은 그쪽으로 나섰던 아쉽어 2라운드를 맞이합니다. 아쉽어가 한 40년도에는 호주에서 활동을 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당시에 호주에서 이들급, 프라이티드급, 대급급을 체크한 그런 경력당인데요.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났냐면요. 미국 내에서 세계 챔피언에 도전할 수 있는 그 찬스. 그게 없으니까요. 그렇죠. 자연적으로 그런 것을 통해서 그러니까 전적은 많지만 그리고 뒤늦게 최초의 세계 챔피언에게 39세. 그렇죠. 늦깎이니까 늦깎이니까 그런 기회가 그때 그것도 챔피언인 조이 맥시믹에게 10만불 또 매니저권 관제를 주어가면서 그 유혹한 거 아닙니까? 이게 참 좋은 실력을 가지고 있어도 특히 흥인들에게 기회가 오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흥행이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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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이제 플레이가 지금 폐능하고 있는거죠. 그렇습니다. 자 들어가면 뒷걸음이 아시모그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네. 아시모그는 헬스쿱에서는 그러시면 아닙니다. 네. 헤비클레이가 플레이니까 네. 아시모그는 그렇게 인연이 많지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후진에 있어서의 어떤 진가 같은 연련이라든가 국가가 그래서 플레이가 생편이 되기 전에 이 아침무어를 기름돌로 해서 전적을 하나 더 올리는 그런 역할을 이 아침무어가 해줬어요 시생사 그때는 이미 이 아침무어는 몸이 살이 쪄서 움직이니 그러니까 무아마다 알리에 비교하면 진짜 훌훌 땀처럼 날 때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유술이 볼 걸 강호우술 위드위라든가 떡힘이라든가 또 카바라든가 그러니까 그것도 이 타이밍을 도망다니면서 서로 45살이나 되는 사람이 적게 뻥충뻥충 뛰다가 금방 체력이 소모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대수님들로 앞으로 다가쓰면서 체력 소모도 맞고요 이게 본체에 올릴 돈이 깨끗고 있는거죠 야 이 사이에 또 환경 속화같이 나옵니다 아티스트라는 말이 아마 이 아침무어를 좋아하지 않나 이렇게 쉽습니다 글쎄요 자 이 아치 아치 그래요 그런 것도 예수입니다 아티스트는 가림 가림 예술이 아니라 가리라는 뜻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 보면 말이죠 정말 정답할 정도입니다 신도 예술적으로 하고 있다고 말이죠 아 네 들어가나 많이 절대 밀려서지 않고 이게 1차전화와 다른 거는 쉬면서 뒤로 물려나는 경험하는데 그게 전혀 없다는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뭘 얘기했냐면 그만큼 아치 모어가 공격적으로 나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위험 부담이 있으면서도 예 예 승대방을 깨치기 위해서는 그런 부담을 안아야 되겠죠 예 처음부터 깨야 된다 예 이런 작전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초반 부수기 작전을 나오나 그렇습니다 예 이제 그 3라운드인데요 더 아주 민첩하고 더 빨라졌습니다 아 펀치 저 강도 저 스피드 네 저 보세요 아 컴비네이션 네 전 악수로 하지 않고 또 대체 들어가는 주제지군요 네 물러나는 것도 뒷걸음 한 발자국만 물러나고 다시 다가서는 말이죠 이런 민첩하고 보여지지 않습니까 아 롤홀를 한 번 네 저는 이뻥니다 예 지금 던지지 못한 것 그렇죠 그것이 오히려 화면이 되지 않았나 싶어요 또 잡았어요 그러면 안 되는데 불신적인거죠 예 그건 아마 그 뭔가 의기하고 싶은 대민주가 그만큼 못 짜는 얘기거든요 그렇군요 아 네 쓰러지기 일보 집중이고요 네 그로기입니다 그로기 대민주가 있다면 더욱더 좋겠죠 예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카운트 아 계속 자 일어나요 정신 차렸어요 그러나 올해 복습같은 준비가 없네요 자초 무수한 펀치 앞에 이제 1000번입니다 둘에 다시 다 갔습니다 저건 안사적인 유식적인 안전대요 그런 것이 이제 평소 연습을 통해서 몸에 이겨있는 상태죠 아 네 이제 단속이 끝까지 왼손업 바카츠에 로프 바카츠을 운영할 수 있었어요 누군가 이렇게 치료 밀어주거나 그러면 안 됩니다 다시 다운되고 저렇게 글러브를 닦아주는 건 이물질이 눈이나 입으로 들어가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닦아주는 겁니다 아 3라운드에 이 공이 우겨올릴까요 기계력에 있어서는 공만이 살긴데요 저항을 했을 때가 찬스죠 사실 자 근지된 상태에서 아 최종을 실어서 칩니다 그러나 또 들어가다가 맞아요 미스블로우가 생긴 것 같을 때 또 다 갔습니다 네 저거는 또 신부인 것 같은데 프리노크 타운이라고 안 되고요 다시 일어났어요 아 정말 기종 안딩입니다 예 다시 근지커너로 가라고 하고 타운틴을 쬡니다 아 이제는 뭐 안될 것 같아요 자 레프리 스톱을 안하고 끝까지 카운팅을 하는 적을 보였죠 친구같으면 용 많이 먹습니다 예 사실은 원칙적으로는 끝까지 카운팅을 푸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된다는 것을 많이 강조합니다만 예예 3라운드 2분 52초니까 2초만에 그러니까 가까스로 사실은 넘어갈 뻔했어요 사회전까지 네 8초만 안 되었으면 3라운드 넘어가는데 예 보니라 결국 다운되고요 예 아 3라운드 2분 52초만에 최후를 시키면서 아침모가 팔자 방어정을 또 성공합니다 그러니까 아쉬워서 다시 도전을 했는데 예 이번에는 더 쉽게 빠르게 침몰로 당만하죠 부적이다 예 그만큼 아침모의 라이트 헤비트 벽이 그렇게 방안치 않다는 것을 그 나이가 됐어도 네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아키모 3라운드 최후 승을 장식합니다 네 그러나 이제 61년 동안 12일 네 그리오 리란 리란이라는 선수를 맞이해서 15회의 판정으로 구사방왕에 성공합니다 그러나 이미 몸에 움직이 지하우고 5 3 종